안녕하세요. 최로하입니다. 저는 연기자 및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스킨케어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화장품, 공기청정기, 비누 이런 광고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이미지는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가깝다고 말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주로 제품 쪽으로 홍보 모델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제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역할이 들어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? 아무것도 못해보고 세상 등지면 억울하지도 않냐고! 엄마, 수술하자. 수술해서 우리 딱 1년만 같이 살자. 어? 어어?